팽이버섯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새콤달콤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매콤한 맛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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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은 함께 넣어서 먹어야 겉은 것 같아요 정말 맛있다 이것은 점점이 더 맛있다 하지만 멀쩡한 맛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겉은 맛은 좀 더 맛있는데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참기름에 빠진게가 너무 좋아요 배가 매운 식감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여기가 매운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먹어요 아, 바삭바삭한 식감이에요 너무 잘 먹었어요 아, 너무 잘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먹방끝 먹방끝 먹방끝